제가 인터넷으로 SAT 원서 강의를 할 때 각 장르마다 모두 이별과 상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원서라서 번역본이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정독하고 수업을 했는데요. 시를 다루든 스피를 다루든 룩볼을 다루든 소설이든 모든 장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별과 죽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입물조차도. 우리의 인생에서 라이프 이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사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의미합니다. 그 중 사춘기도 포함되는데요. 성인으로 진입하는 어떤 변천기 과도기죠. 솔직히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별이라는 것이 그토록 큰 주제인지 한국문학은 주로 충류를 참 많이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죠. 제가 SAT 강의를 하면서 다루었던 한 짧은 자전적 소설이 있었습니다. 수전과 토미는 사귀는 사이였어요. 그들도 보통 여느 흔한 커플처럼 서로의 불협화음과 갈등으로 인해 이별을 맞이하게 되죠. 헤어지고 나서 보일러가 고장났던 수전은 바로 토미에게 전화를 합니다. 토미는 즉시 달려와서 보일러를 고쳐주는데요. 이때 수전은 다시 토미에게 마음이 향합니다. 하지만 토미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미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거든요. SAT 질문 중에 수전이 토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을 만드는 소설 장치가 과연 바람직한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정답은 주관식이에요. 정답은 바로 바람직하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수전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인 상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스의 의미. 슬프기만 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 상실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해지는 과정의 한 부분임을. 이별을 잘하는 방법. 상실의 절망감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인생사건의 절정기인 청소년이 사색할 기회를 준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하고 덜 아픈 성숙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니 자소서 수십 장이니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작성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외국에서는 아동학대라는 표현이 있듯이 청소년학대라는 표현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과도한 가지나 공부를 혹사시키지 말고 성숙한 어른으로 진입이 수월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마련해주는 노력을 어른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석별의 정이라는 노래를 들려주겠습니다. 떠나갈 사이 이별이란 야속하기 짝이었고 기다릴 사정마감이란 해달 기간이 없네